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호, 주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많았어요. 반가워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하와이에요. 어때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좋아요. 반가워요. 기타가 있어요. 많이 많이 좀. 사랑. 사랑을 예쁘게 잘 커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의사 기분은 어땠어요? 지금 하와이에 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살짝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알아라. 교생, 사연이.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자, 사랑. 사랑아, 앙니는 어디 갔니? 마에노 하. 마에노 하. 마에노 하. 마에노 하. 앙니가 빠졌어요.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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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킹? 쿠킹?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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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요가 홈트레이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洗い物을 하다가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아! 설거지에서 할 수 있는 요가 홈트레이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싱크대라고 하면 손을 이렇게 대고 자, 이틀으로 앞으로 숙입니다. 어깨 스트레칭이에요. すごい 肩이軽くなります. 어깨가 매우 가벼워집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샷이 왔어요. 사랑아. 간단해요. 아쉬가 汚い. 사랑아. 사랑아. 髪이汚い. 미세다. 미세다. crushed. . emotions. 어묵 kenapa. 잠깐만요. 말아야.